지금 뭐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촬영 더 이상 못하게 됐습니다 변명으로 들리시겠지만 머리를 50만원 넘게 구매했는데 다 찢어졌습니다 10개월 동안 다 터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 하나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거 이 군데 다리가 왜 이렇게 얇은데 앞에 터지고 뒤통수가 제일 많이 터졌고 군데군데 다 터져서 못쓰는 상황입니다 보수하려고 재봉틀을 샀습니다 근데 문제가 재봉틀을 쓰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거래합시다 재봉틀 플러스 김벌레 티셔츠 플러스 김벌레 스티커 플러스 현금 2만원 택배 패키지로 보내드릴 테니 다 보수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댓글로 이 잠바 달라고 하시고 모델명 알려달라고 하시던데 예뻐 보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나 입는다고 이런 핏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니 못 드립니다 이건 진짜 안 돼 10만원 넘게 주고 산 거 진짜 안 된다니까 진짜 안 돼 안 된다고 거래가 가능하신 분은 인스타그램 롱벅스로 메시지 주시면 됩니다